와 진짜 떨린다. 장난 아닌데? 야 종국이도 사실 이런 상대 맞나 보기는. 그죠 그죠. 자시. 자시. 자. 우와. 와. 와 이거 안된다 안된다. 종국이 안된다 야. 와. 와. 와 이거 안된다 안된다. 야 이거 안된다 안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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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자 그만. 오. 오. 아니 정국이가. 내가 역대 이정도 벌어지고. 오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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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 와 이거 궁금하다 진짜. 와. 와 이거 궁금하다 진짜. 와. 와. 아아. 마지막으로. 못다, 못다다. 나. 아아. 와. 아아. 와. 우와. 와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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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윤선민 선수가 조금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송구 오빠! 그렇죠, 그렇죠! 자, 윤선민 선수 승회! 대단하죠? 와, 진짜 멋있다! 어땠어요? 이게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경험하니까 어때요? 내 인터뷰를 붙이면 되죠? 그렇죠? 박수, 박수! 아, 근데 힘이 진짜 좋다, 정말! 자, 내 인터뷰를 붙이면 돼요! 뭘 왔다 붙여요! 내 경기 다음에 인터뷰로 얘기 나간대! 하하하하 경기 오면 이거예요? 이거 하고! 아! 내가 얘기 안 가려고 하는데 아까 진짜 부렸어요! 하하하하 자, 성준 선수! 혹시 그... 연금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연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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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금요? 그래도 야, 석진이 형 오늘 멋있어! 왜냐하면... 둘이 합쳐도 형이 나이 더 많아! 하하하하 둘이 합쳐도 형이 나이 더 많아! 하하하하 나 너무 멋있어! 속으로 되게 멋있어! 야, 그래? 요살이야! 둘이야! 둘이야! 너보다 한 수 이상 어려워! 하하하하 자, 이 저기 연금 부분은 석진이 형 연금 개시 날짜부터 얘기해 주세요! 하하하하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하하하하 저 한 10년 남았어요! 네, 10년! 관리 잘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서로 친구 사이시고 동갑 얘기예요? 그... 서로의 장단점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 예, 우리 그... 윤성빈 선수는 어떤 분입니까? 김진 선수가 보기에는? 친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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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고 냉정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딱 집중해서 어... 냉정하고가 앞에 보면 그냥 윤성빈이는 냉정한 선수가 하하하하 약간 냉철한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냉철하다! 냉철하다!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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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승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빠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또 안돼요! 아, 이 자식 냉정해요! 이거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우리 저기 또 뭐 질문 없으세요? 어, 우리 다희 씨, 다희 씨! 그거 헬멧은 저희 뭐 게임하다가 상품으로 주의하고 가지고 나오신가요? 아니, 저 써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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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강한다. 궁금할 수 있지. 궁금할 수 있지. 강하다. 강하다. 혹시 좀 몇 친구 있으시냐고. 네 있습니다. 지금 윤상빈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 까인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몇 친구 있어요. 느낌이 느낌이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정확했어. 없는 데 있다고 한 것이. 원래 민석천 가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커플 된다면. 그러니까 힘이 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여성분들 중에서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뭐 평소에 뭐. 아 진짜 죽겠다.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저는. 그 게임에. 보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동일한 친구들 아세요. 그런데 윤성빈 선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안 될 수 있죠. 뭐가 될 수 있어요. 몰라요. 조금만 뒤로 가면 될까요? 죄송한데. 그거 반칙이. 반칙이. 죄송한데. 그거 반칙이.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나도 뒤에 섰지. 난 안 되는 줄 알았지. 대요. 아 그럼 나도 뒤에 섰지. 대 대 대. 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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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했다, 이번 거 힘들어했다. 이번 거 힘들어했어요. 힘들었어. 힘들어했다, 이번 거 힘들어했다. 이번 거 힘들어했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시다. 5개 더 해야 됩니까? 5개만 더 한 번, 5개. 이게 된다고? 지금 1m 20인데, 1m 30. 야, 이젠 경이롭다, 경이로워. 와... 이게 이제 제 가슴 높이거든요, 지금. 이건 사람이 아니다? 130. 너무 높다. 소민이 어깨보다 높죠? 소민이 얼굴밖에 안 보인다. 그걸 넘는다는 얘기야. 누구면 재석이 형은 젖꼭지보다 높아. 이 정도면 재석이 형은 젖꼭지보다 높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젖꼭지 알려줘야 되니까. 야, 한참이야, 한참이. 야, 한참이야, 한참이. 재석이 형은 젖꼭지보다 이만큼은 높아. 이만큼은? 어, 저기. 주말 저녁 시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우드유드, 하우드유드. 찌찌, 찌찌. 찌찌, 찌찌. 찌찌라니. 자, 우리 진짜 이거는. 우리 윤석민 선수가. 야, 영광이다, 영광. 야, 이거 진짜 경의롭다, 경의로워. 해봤어요,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돼, 돼, 돼. 인상은 안 쓰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돼, 돼, 돼. 만약에 뒤로 넘어질 것 같으면 신호를 잡아드릴게요. 넘어져. 자, 조용. 세도, 세도, 세도. 세도. 자, 조용. 세도, 세도. 세도, 세도. 세도, 세도. 조용이. 야, 조용이. 야. 야, 올라와 또. 야, 내가 눌렸잖아. 야 박수 한번 주자 잘했어 잘했어 자 일단 기록 130 점프 뛰기도 힘들어요 점프 뛰고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민 씨의 기록 130cm로 스키레톤 팀 승점 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맹구가 홍진이 형이 잘 갈아보자 세찬이 잘하지 잘 갈아 나를 두고 가 야 잘 가 나를 두고 가 우리는 왜 잘 때는 우리는 왜 그래요 뭐만 하면 왜 광수가 똑같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아실까 광수가 임의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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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산속에 있는 고라니 고라니 소리를 알아요 고라니 소리를 알아요 야 우리 같아 야 과라니가 진짜 이렇게 오세요. 아, 대박이다 진짜. 자, 과라니 인정. 자, 하셔도 돼요. 저 뻐꾸기. 아, 뻐꾸기죠. 우와. 저 뻐꾸기. 아, 뻐꾸기죠. 저 뻐꾸기. 아, 뻐꾸기죠. 저 뻐꾸기. 아, 뻐꾸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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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해요. 잘해. 우와. 저거 진짜 똑같아. 우와. 큰일 났다.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해요. 잘해. 우와. 저거 진짜 똑같아. 타짜의 너구리 한번 해볼게요. 너구리? 너구리? 어? 아니야, 내가 보낼게. 아니, 난 누구한테는 돈만 받으면 돼. 아기를 찾으면 누가. 저는 진짜 객관자네. 짧게, 짧게. 짧게. 난 돈만 받으면 돼. 우와. 난 돈만 받으면 돼. 우와. 난 돈만 받으면 돼. 우와. 잘한다. 괜찮죠? 잘한다, 인정이야. 뭐야, 진짜 잘해. 뭐야. 괜찮죠? 잘한다, 인정이야. 잘한다, 인정이야. 잘한다, 인정이야. 잘한다, 인정이야. 잘한다, 인정이야. 유해진 선배. 영화, 해적. 오케이, 해적. 화다는 말입니다. 우와, 너무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별것들이 다 있어. 유해진 선배. 영화, 해적. 오케이, 해적. 오케이, 해적. 난 돈만 받으면 돼. 영화, 해적. 오케이, 해적. 바다 왔어? 음악, 음악이 와우. 음악, 음악이 와우. 음악, 음악이 와우. 음악, 음악이 와우. 대박이다. 저스, 저스. 음악, 음악이. 아니, 울만했다. 상엽이 형 울만 나. 좀 실게요, 실게요. 아, 저거. 목소리 관리하고. 와. 상엽이, 상엽이. 그러면 혁이 형이 모래시계 트루수 선배님 마지막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언제네. 한 콘텐츠를 너무 돌려봤는데. 야, 이러면. 야,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아, 이러면. 그러면,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저게 나. 저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 이 종아야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이 종아야를 말할 것 같으면. 블라디버스터에서 2박!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나 봤다. 내가 지금 왜 하는 거야? 종아리 2개지여. 종아리 2개지여? 종아리 2개지여. 종아리 2개지여. 뭐하는 거야? 야, 전소민 성공하면 이겨. 전소민 성공하면 이깁니다. 통일아. 전소민 성공하면 다시 해요. 소민 파이팅! 전소민 성공하면 이깁니다. 성공하면 다시 해요. 너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 tomorrow. 노 이아이아이 annihilous. Nie encompasses. 김도じ many votes. 김제동 씨. 내가 알았고. 성대원봉사 대결. 이렇게 해서 컬렉티토리. 어디 가서 1위였다고 그럴 거 아니야? 성대원봉사. 깡딱으로. 누구야? 뭐지? 찾았어요. 끝났어. 나 아니야. 너 진짜. 너 왜 달려. 범인이 누구야. 정매치다. 빅매치. 안 됐네. 정국이 안 된다 야. 우와. 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게이트볼은. 이제 국민체육 지형을 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형감. 여기 한 번 넣어봐요 지형감. 여기 한 번 넣어봐요 지형감. 지형감. 지형감 이쪽으로 넣어봐요. 지형감. 여기 한 번 넣어봐요 지형감. 지형감 이쪽으로 넣어봐요. 지형감 이쪽으로 넣어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치워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아시아의 지아랑. 36개 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인면조. 인면조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거대한 새. 수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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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랑. 인면조. 인면조. 인면조다. 인면조다. 인면조 닮았네. 쟤는 저거 안 해도 인면조 닮았어. 아 정국 오빠. 아니 인면조 닮았어 저거 안 해도. 아 분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강수야. 똑같이 똑같이. 인면조다 인면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인면조야. 인면조야. 아. 아. 이 형아 왜 맨날 이렇게. 이 형아 왜 맨날 이렇게. 아니 왜. 아유 왜 오케이. 아니 이질감이 없어. 광수. 진짜. 광수 형실로 싸웠어요. 우리가 왜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된 거네요. 아 경신한테 붙으니까 아 경신한테 붙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저 운동을 하러 갔는데 라이브가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라이브 저 손흥민 라이브 하니까 그거를 나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영상을 찍어서 바로 보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아 제가 내걸 안 보니까요 저런게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하나 정말 답답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선수 출신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김윤성 아나운서도 무슨 선수 저 초등학교 때 대표였습니다 육상선수요 멀리뛰기 진짜로? 그럼 윤상씨부터 조금만 한번 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로 몰랐는데 세모 세모 저 신발 빠르지 거짓말 진짜 안 받아요 동의적으로 안 받으니까 이 세모님이 야 세모 야 비올 때 기대돼 기대돼 어 보면 좋다 아니 비율이 좋아 비율이 아니 훈남이세요 도움닫기가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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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선수요 멀리뛰기 대표였습니다 구조기 추격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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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괜찮아요 바지 바지 괜찮아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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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도졌어 윤상씨 올 때 표정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는데 뛸 때 야 고맙다 고맙다 하고 뛸 때 야 고맙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좀 혹시 보이실까봐 아 괜찮으세요? 일단 윤상씨도 여기서 한번 아 윤상씨도 운동을 많이 하셨네 자 일단 그러면 멀리뛰기 이거는 팀당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양 팀에서 골고루 아까 그 경기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안 하신 분 골고루 섞어서 할게요 이게 문제야 왜 우리는 왜 자꾸 덕지역이 나가요?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장치 잘못하면 도관이 나간다고요 달리기는 두 분 다 나오셨죠? 다 나갔습니다 도피 뛰기 누구 하셨어요? 제가요 멀리뛰기 우리 당시에 공평하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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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우리 선수들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지석진씨 먼저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진짜